안녕하세요. 사회바둑입니다. 오늘 문제는 5단도 풀지 못하는 귀 단골 사활 문제인데요. 정말 이 사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함께 풀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두 쪽이 젖혀져 있지 않으면 쉽게 잡을 수 있죠. 여기에 젖혀서 막아도 들어간다면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여기 안 젖히고 붙이거나 반대쪽으로 젖히거나 치중 가더라도 쉽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쪽이 젖혀져 있으면 어떨까요? 이때는 이곳으로 두면 한 칸 뛰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이 살게 돼요. 흙은 이렇게 잡으러 가면 안되고요. 이럴 때는 여기 치중이 급소입니다. 백이 끊으려고 해도 결국 흙이 잡을 수가 있죠. 하나가 젖혀져 있을 때는 이쪽으로 치중 가는 수가 급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활 문제에서 여기 두 개가 젖혀져 있으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날까요? 5단 분들도 정확히 알고 계시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문제는 바로 이 모양인데요. 함께 풀어 보겠습니다. 일단 아까처럼 먹여치는 수는 똑같이 성립하지가 않고요. 그렇다고 이쪽을 치중 가는 수 될 것 같지만 백이 이곳을 이어버려서 다음 수가 없어요. 흙이 닿은 수 쳐도 뒤로 돌려쳐서 이거는 흙이 잡혔죠. 치중 가는 수도 성립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고수분들이 쓰는 수법 중에 이쪽으로 치중 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 수 얼핏 보면 굉장히 좋은 수 같죠? 백이 이으면 여기를 붙여버립니다. 백이 젖힌다면 먹여쳐서 결국 백이 패를 피할 수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서 백에게 묘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단수치는 수가 있습니다. 흙이 이을 수가 없죠? 이곳을 이으면 넉점이 잡히면서 백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은 따내야 되는데 먹여치고요. 따낼 때 뒤로 친다면 이 모양 그 유명한 양패입니다. 흙이 팻감을 쓰고 따내더라도 반대쪽을 따내면 백이 살아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백이 이곳을 치중 당했을 때는 있는다면 이쪽을 붙여도 젖히고 먹여치고 뒤쪽으로 단수치는 순만 외워두시면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수는 정답이 아니에요. 그럼 정답은 어디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 치중이 정답입니다. 백이 이곳을 이을 때 아주 좋은 수가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두는 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충으로 흙이 잡혔지만 그냥 두는 게 아니죠. 이쪽을 두는 게 아니라 여기를 단수칩니다. 백은 뭐 이렇게 둘 수가 없죠? 바로 백이 때문에 있는 한 수인데요. 여기서 치받고 단수친다면 백이 이제는 돌려칠 수가 없죠. 자충이 차있기 때문에 백이 오히려 잡힙니다. 그래서 백은 여기서 손을 빼고 만년패가 이 문제의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 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양쪽이 젖혀져 있을 때는 치중 가고 이을 때 뒤쪽으로 단수 쳐서 만년패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귀 단골 사화의 문제 풀어봤는데요. 재밌게 푸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하루 한 문제 푸시고 기력 향상하세요. 감사합니다.